오늘은 매력적인 멤버들의 아주 멋진 춤입니다 마운트의 탱고탱고입니다 첫 번째 강풍 꽃다발 춤인데요 춤 동작과 노래 가사가 아주 비슷하죠 처음엔 그녀가 거부합니다 강풍을 한 번 두 번 꽃다발을 발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강풍을 멈추고 몸을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는 탱고 꽈배기 춤인데요 남녀만 함께하는 춤이죠 기본 자세는 여성이 약간 자세를 낮춥니다 몸을 틀 때는 머리부터 빨려가지시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오른손 왼쪽으로 왼손 다음엔 양 어깨로 네모를 그리는데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시 몸을 꿀 때도 역시 오른쪽부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야 아니요 나 인생 운이 나이ен 아니요 진지한